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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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麺 고기가 잘 먹어야ує 고기가 cœur에 먹어서 제 케찹에 먹어야만 2개 전화 장소에 전화 장소에 하지마 다 먹었네 이거는 맛있네 찌개는 너도 사투나 그럼 드세요 아이고 정신이 남새끝다 지나서 여기로 와 그치라 김치 맛있네 김치 맛있네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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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 shed 김치 하고 집에 올라가를 해야지 올라가 알았었네 순빅하면 놀 거야 몇분도 드세요 이번엔 가슴 고개를 꼭 채워야지 무거워! 무거워! 아, 그리 먹겠지 아 착하다 잘했어 싫어 이제 한 번 하면 된다 너무 잘했네 너무 착하네 못해네 좋다 너무 잘했네 여기는 그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토마토가 그늘이 너무 줄이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제대로 안 돼 아 이게 이결내면 빛이 필요한데 큰일 났네 꽃이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지금 아 이게 그 토마토는 벌레가 이거 성장순도 잘라먹어가지고 이게 흙 토마토고 무슨 배꼽병인가 무슨 병이라고 그러는데 오이는 지금 안 나요 뭔가 모종이 잘못된 거 같아 아물라도 아들순 받고 손자순 받아서 다 해도 또 또 병이 와가지고 지금 잎이 실태했어요 참외도 잎이 다 번져서 지금 수박은 쟤가 만지지도 못하겠다 한 35cm? 쟤는 타원형으로 크고 얘는 진짜 동그랗게 큰데 약간 기형으로 크고 있어요 지금 완전 온전하게 동그란 모양은 아니에요 스테리아 순두야 너무 뜨겁다 들어가자 반디야 진드기 검사하잖아 얼굴 진상도 진짜 너무 잘 어울려 4분 커팅, 테이프 클리너 이제 이렇게 들어줘 할머니 수아 빠이빠이 수아야 순디 봐라 너 닮았다 요새 뭐하고 살아? 수아 공고가 줄 거야? 아이아이 못할 수 없는다 왔잖아 엄마 바빠하자 티비 보러 가라 응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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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고추 잘게 야채 고추 고춧가루 양념 고춧가루 고추 고추 그래 순위 닮았어 뭐 저렇게 오면 안 되는데 안에는 딱 멜론이다 다음 주에 잘라 그랬는데 이건 뭐 좀 익은 거야 그거부터 먹으면 돼 음식이 좋습니다 시장에 가면 많아 급히 많이 깎아 간다 할머니 간다 간다 가자 아 시원하다 오시오시오 닭이다 닭 닭 닭 하늘 봐라 아들 와보 한번로 굿 일부 아 똥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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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심 제보 언니는 그냥 못 잡히고 어 차 온다 순디야 이리와 이리와 기다려 멍치 뭐야 괜찮아 가자 가자 무겁다 순디야 순디야 무거워 소화 업은 것만 있으면 되는데 소화 업무 어제까지 괜찮은데 괜찮은데 밤에 아니 어제 내가 둘러봤는데 뭐 많다 조그맣게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고춧가루 김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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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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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촌리가 맛있어? 아직도 다 ca never before 어떤節이 조금만 늘려 Нам 감사하고 이제는 이정도 aggravated 이제 organised 쫀득하니 예쁘게 잘라 담아 Flug 어묵 올리브유 소금 소리도 넣을 수 있는 적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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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암게의 스튜디오 저녁은 임대용 먹었냐 보다 시작해 익히면 날아가지 않을까? 큰일났다... 구겨놓는데? 목이 막내 아빠 못드시는거 아니야? 이게 다 꽃이 아이가? 아니야 하나는 파프리카야 아빠 맛있지? 아빠 맛있지? 맵은 급등이 아니끼네 짧아서 까지만 잡고 계신 것도 많아 잘했나? 벌레 맛있은 벌레님이랑 아 이 쪼끄라네 너무 맛있다 약을 또 막팔 치려고 하면 차가 많지도 않은데 벌레가 무허갖고 잃어지는가봐 두개랑 답답해야 되겠네 벌레가 무허가 너무 아픈가 벌레가 무허어 벌레 지나간 자리라 개피 달아 놓은건 아무 효과도 없나봐 아 아 아 아 아니 주지말라 공개네 왜 줘? 손을 데리고 대야구만 손가락이 요래여갖고 걔 입에 대하니깐 뭐 시장하니 내한테 대하니 하하하 아니 말랑거면 와 더해갖고 저리 아 손 손 입 주지말라 왜 줘? 이거 색깔 더 예뻐 자고 또 숨기가 무거워 따뜻하게 김치 먹어요 주세요 김치를 가지고 오는 돼 물거리 대신 김치 김치 이거 전 들진 않는데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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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캐릭터 조금 마주 никогда Schr hid convers inspection 하자 여기가 약간 영사가 심하다 보니까 옳지 가자 가자 덥지? 산책하니까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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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보! 저리가!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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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기다려 옳지 옳지 이리 왔었네 자 옳지 안디야 갔다올게 여기가 어딘줄 아냐 옳지 어르신 괴롭혀 아주 그런 괴나 할아버지 관리해 그러니까 내 말이 말도 안하고 몸도 주러 어떻게 괴롭힌다고요 이름도 무슨 괴미고 아이코노 이름도 성도 몰라 아니 3,4개월 이렇게 했는데 승디야 기다려 기다려 됐어 여기를 올리세요 여기를 올리세요 어디서 아프지? 아프지? 응 4,5개월 왜냐면 하트면 돈너잖아. 이게. 몸통이 생길 수 있거든. 안 빠질 정도로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. 잠 두고 갔다가 지가 자꾸 입이 대면 이런 하라고. 지지 지지. 지지. 문화주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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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Grande 도착한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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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